백일홍 옛날 어느 해안 지방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1년에 한 번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상을 차리고 마을의 안녕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작은 배에 예쁜 처녀를 실어 재물을 삼아 바다로 보냈지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근처 바닷속에 사는 무서운 괴물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이 지방에는 사나운 바다괴물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예쁜 처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큰 제사를 지내고 처녀 하나를 재물로 바쳐 바다괴물의 행패를 줄여보고자 했지요. 신기하게도 처녀를 재물로 바친 이후에는 거짓말처럼 바다괴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해에도 곧 제사를 지낼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 준비를 하는 한편 재물로 바칠 처녀를 뽑았습니다. 뽑힌 처녀는 마을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몽실이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몽실이네 가족들은 매일같이 눈이 퉁퉁 붙도록 울기만 했지요. 그날도 몽실이는 우물가에서 엉엉 울며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늙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할꼬?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선비가 무슨 일인가 싶어 몽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리 오십니까?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몽실이는 눈물이 닦으며 자기는 곧 바다괴물에게 재물로 받쳐질 거라고 대답했지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못된 바다괴물을 무찌르고 아가씨와 마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곧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처녀 대신 배를 타고 바다로 가겠습니다. 선비는 용감하게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구개를 저었어요. 큰일 날 소리하지도 말아요. 그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나 하시오. 당신 같은 젊은이는 상대도 되지 않소. 괜히 명만 재촉할 뿐이니 가던 길이나 가시오. 사람들은 선비가 잘못 나섰다가 행여 마을에 더 큰 피해를 입힐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십니까? 제가 기필고 그 괴물을 없애고 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용기에 감동이 마침내 허락했어요. 드디어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출발하기 전에 몽실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괴물과 싸워 이기면 백일 후에 흰 돛을 달고 지면 붉은 돛을 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갔지요. 그날부터 몽실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다가 멀리까지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 선비가 무사히 돌아오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가 꼭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선비는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높은 파도와 함께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큰 괴물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괴물을 상대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싸움은 밤낮으로 계속되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 어느덧 99일째가 되었어요. 선비는 있는 힘껏 괴물의 목을 향해 칼을 던졌지요. 선비가 던진 칼은 괴물의 몸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았던 괴물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곧 잠잠해졌고 괴물의 피로 붉게 변해갔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선비는 마침내 괴물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쁜 마음에 급히 흰 돛을 달아 올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해냈다. 빨리 돌아가야지. 선비가 잠시 방심하는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괴물이 피를 쏟으며 솟아올랐다 가라앉았어요. 그 바람에 흰 돛은 붉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긴장했던 젊은이는 하얀 돛이 붉게 물들었다는 것도 모른 채 서둘러 배를 몰았습니다. 드디어 백일이 되던 날 멀리서 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몽실이는 가슴을 졸이며 돛의 색을 살폈어요. 점점 다가오는 배의 돛은 불띠이 붉었습니다. 아! 선비님! 저 때문에! 붉은 돛을 본 몽실이는 울다 울다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선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무척 슬퍼했습니다. 이듬해 몽실이가 선비를 기다리던 언덕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웬 꽃이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붉은 꽃을 백일 동안 선비를 기다리다 죽은 몽실이를 생각하며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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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